국민의뢰 나는 자랑스러운 대국기 앞에 자유로우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충전을 다할 것을 함께 하죠.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. 애국가는 구리시립총소년교양학단의 연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. 다음은 순국서녀와 및 호국염령에 대한 묵념이 익혔습니다. 일동 묵념 1절만 부르겠습니다. 1절만 부르겠습니다. 1절만 부르겠습니다. 1절만 부르겠습니다.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1절만 부르겠습니다. 2절만 부르겠습니다. 1절만 부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